경금을 우리가 금방 4월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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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축에 태어난 경금 신유술에 태어난 경금을 방금 했죠? 한 시간 전에 했어 근데 머릿속에 지금 안 남아있을까? 금방 한 걸 한번 풀어보자고 개년에 의축 올해 경자일에 무인시에 태어난 40세 여자 사주예요 근데 이제 사주 풀기 전에 공기상 하나 말씀드리면 8월 둘째 주 8월 7일부터 8월 13일 둘째 주에 하기 방학 휴가 미리 그날 일주일 동안 푹 쉬다 오세요 푹 쉬다 오세요 선생님들이 쉬는 틈을 이용해서 저도 따라서 쉬라고 내가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쉬어야 되니까 덕분에 나도 쉬어 보려고 8월 7일부터 8월 13일날은 휴강입니다 다 하셨죠? 다른 분들 대답 많으시네 지방에 있는 분들은 휴가를 갔다 오셨나? 왜 강의 안 오냐고 또 문자 보내지 마시고 경자일주가 추거리 시에 태어났는데 뭐 하는 사주로 보여요? 생극재화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생극재화 우토로 용신을 잡고 핵을 잡고 울먹히 오는 사주 봄 여름을 가니까 대우니 이거는 추거리에 태어났지만 금방 병골 써먹자 그 말이에요 해자축 수국을 짜고 있죠 식상국을 숙상국을 짜고 있어 그러니까 금수 금수 상관은이라고 읽었고 이 중에서 뭐가 떴어요? 자중에서 원래 해자축 해자축인데 자수를 내놨잖아요 네 개수가 누굴까요? 육천으로 보면 자식 일단은 자리로 보면 할머니잖아 할머니 상관이고 얘가 이제 을목으로 보면 금국목 여기도 해준 감옥이 있어 그런데 태생금옥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로 보면 그러면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동주니까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좀 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할머니나 개인이 사람은 빤 듯 하겠죠 머리 조치 그런데 이 사주 자체로도 그런데 해자축 방압에서 계속 왔다시니 애굴수 거치면 굉장히 쓴 거야 아버지는 할머니 애굴수는 당할 사람이 없어 주거리에 뭐가 필요해? 오미술 병정화 무터 지진 오미술인데 없어 그런데 조상자리에서 눈보라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가문은 그렇게 좋은 가문은 아닌데 내가 자중에서 개수로 상관을 내놨죠 어렸을 때 상관은 가문을 쳤다 그랬죠 가난한 집 태생이 대체로 가문도 좀 그렇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죠 집에는 확 오미술이 없으니까 냉꼴 집안이죠 냉꼴 집안 나는 뭐다고 합을 했어 정제 정제 정제랑 심심이가 꼼꼼하겠죠 정제랑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지만 겨울의 무터 아니 겨울의 경검 무터 하나만 있어도 13개월 그랬죠 13개월 무터가 있으면 물은 얼지 않는다 그랬어요 금수가 되는 거야 말이 통하기도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도 하고 괜찮네 그런데 무터가 어디에 있어요 시에 있어요 말년법 자식도 근데 경검이 오로지 축에서 토생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무터는 토생금이라고 받으면 안 돼요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는데 혜자축 속으로 가가지고 축이 변질을 해버렸어 그러죠 그래가지고 계획술을 만들어서 경검이 큰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조를 올리신 분이 계획을 일관대행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관대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관대행으로 볼 수 있어요 무터 때문에 아니다 무터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무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렇게 되니까 애매한 거야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O로 쓰자니 그렇고 X로 쓰자니 안 그러지 그렇고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답안 되잖아 심각표를 시키면 돼야 돼 난 반반이다 별관대행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쎄서 입목이 수로 역할은 안 할까요 입목이 헤딩 예린 사조는 예린 사조는 잘 대운 흐름을 잡아봤는데 대운에서 일반 일반 격국에서도 격이 하나만 고정시킨 건 아니에요 항상 대운에서도 격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항상 내가 강조자로 서울법대 나와도 다 법관 아니잖아요 배추장사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다 우운에 따라서 지급이 바뀌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다 사표소 식당한 사람들도 있고 우운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격이 바뀌듯이 똑같다니까 이것도 보라고 지금 사실 기사대운에도 여름이잖아요 얼지 않았어요 여름을 들으면 이 물이 녹겠죠 네 이때 수다 금 수다 금 침 다 됐잖아요 그럴 때 이 사조가 기사대운에 40인데 이제 기회로 온 거야 기사대운에 그 전에는 39세까지는 경 자로 산다니까 이때는 이때 기사대운에 일관대용으로 가 그래야 제 안으면 기사대운에 죽잖아요 수다 금 침 물어 그래야 안 그래 그래요 그러잖아 그래서 이때 기사대운에 계회로 오면서 일관대용으로 이 계회로 오니까 경금 경금이 추궐성일 때는 무터가 핵이에요 이게 무터 그래도 이 무터 핵이 돼요 왜? 수가 많으니까 수를 잡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핵인데 이게 편인이죠 네 무터 편인을 쓰니까 무슨 직업을 뭐 하고 싶어 말년에 자격증 그렇지 전문증이니까 역학도 되고 또 뭐 우리 일에 수동산도 되겠지 수동산 역학 수동산으로 올라가겠죠 이제 관련을 가면서 이 무터가 일관대용이든 아니든 간의 무터는 중요시 쓰는 핵이라 가장 중요한 글자인데 자 이제 기사대용부터 물이 녹으면서 계회를 일관으로 보니까 뭐가 핵이 돼서 인묵 그렇지 이게 해결이 되잖아 수생복으로 흘려야 되잖아 그래서 기사대용부터는 집에 붙어있으면 우울증으로 오는 거야 수가 넘쳐나니까 기사대용으로 돌아왔으면 40이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뭘 해라 일을 해라 움직여라 인이니까 일이 호랑이죠 네 말년에 호랑이 놀아도겠죠 큰 산에 호랑이 놀아도고 내가 수생복은 수생복인데 일을 해도 어떻게 호랑이처럼 열심히 호랑이처럼 추진력이 인이라는 것은 추진력이야 그냥 추진력이 안거지 호랑이처럼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 이제 언제부터 기사대용부터 금년에 일이 살아줘서 인민년이 왔으니까 임수 같으면 계수한테는 임수는 뭐해 급제잖아 금년에 손실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해외중에서 자중에서 나왔으니까 손실은 누구 책임 본인 책임 본인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손실이 나고 인이 왔으니까 인해합 인축 자는 조개 조개 인인형이잖아 나의 식신이 식상형이 걸렸으니까 조정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행위 그러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행위 금년에 근데 반드시 해야 돼 기사대용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야 사는 길 이때부터 기사대용으로 오는 거고 병화가 있으니까 크고 넓은 거 좋아하고 성격 화끈하고 임이 있으니까 일처리가 좀 깔끔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기사대용 반드시 집에 있으면 병이 울증나 흘라데 또 이 화는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관승이 없어서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로 나타나요 간섭도 할수록 간섭받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야지 남편이 없다고 많은데 여기서는 결혼을 언제 했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때부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입목을 중이소 시 하나는 아주 잘 타고났어 이보다 더 좋은 시가 없어 이 날짜에서 연월 1일까지 해서는 무인시보다 더 좋은 시가 나올 적 없어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나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처음 참가하신가요? 네네 처음 참가하셨는데 사료를 올리셨어요 아주 당첨되니까 로또야 이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가난한 집 태생 맞고 아버지 외골수 당할 사람이 없는 거 맞고 그리고 아 그리고 만약에 그거 지금부터 기사 대원부터 만약에 경자 제가 경자였다면 수다 금침돼서 죽는 건가요? 그렇지 꼭 죽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이게 제가 그거 큰애 거를 봤는데 큰애 게 그거 운시가 정인이어가지고 운시 두 번째 대운이 바뀌면 어떠한 형태로든 엄마와 떨어져 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랑 거를 제가 운시가 어쨌다고? 그 아들 운시가 정인이어가지고 아 큰아들 운시가? 정인이면 엄마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정인이면 인수가 인수가 그런데 엄마보다도 아니 배운 것을 활용을 못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배우 내가 대학원까지 가야 되는데 대학원 못 가서 좀 신찬탄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끝까지 못 배웠다는 뜻이야 꼭 엄마 엄마도 되지만 엄마보다도 엄마라고 하면 잘 안 맞더라고 그걸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사료 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은 절대 안 줄 거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또 또 뭘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간접받기 싫어하고 개혜로 보니까 제 성격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목을 두 개 중에 쓰는데 이때로 보니까 모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모기 무인 자식 하나 있고 남편이 남편이 누가 되겠어 해 중에서 무감님인데 무토가 나갔죠 무토가 무인이 남편인데 자녀도 되니까 반드시 남편을 닮은 자녀는 하나 있게 돼 있어 예 있어요 자녀가 몇인데 두 명인데 남편을 뚝 닮은 자녀가 한 명 있어요 반드시 있게 돼 있어 무게 그런데 그게 핵이야 그냥 좋다 그런데 남편하고 무게 합을 했고 이내 합을 했어 그런데 얼축 경자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살았을까 주말부 본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는데 일이 서로 일 때문에 좀 많이 근무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다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떨어져 살든지 주말부 보든지 출퇴근 시간 얼굴 보니까 힘들든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남편도 큰 산에 호랑이에다가 똑똑하잖아 활동성도 강하고 남편은 무엇이에요? 경찰관이에요 그렇구나 남편 입장에서 토금 시키니까 똑똑했는데 경찰관은 상관, 편관인데 편관 편관을 깔고 있고 상관, 토성금 여기는 식신을 깔고 있는데 어찌됐든 상관, 편관이 있으면 되게 경찰관이 많아 그래 남편 경찰관이고 큰 산에 호랑이니까 활동성 강하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 서로 다르니까 얼굴 보니까 힘들든지 맞아 이게 떨어져 있는 건 똑같다니까 선생님은 크고 넓은 것도 하고 성격 학교는 하고 일처리는 깔끔하고 지금은 무엇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역할 공부예요 이게 뭍도 쓴 거야 이때 저 이거 어부로 삼아도 될까요? 네? 저 이거 어부로 삼아도 될까요? 해가 있어요 어부로? 내가 말하는 것은 호랑이 같이 말하는 거야 호랑이 상담을 때 호랑이 상담을 굉장히 말빨이 세겠죠? 네 선생님은 말빨이 좀 직선적인가요? 네 아주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이지 인을 쓰게 되면 굉장히 말이 직선적이야 호랑이잖아 호랑이가 뭐 사져먹겠어? 호랑이가 토끼한테 사져먹겠어? 너 잡아먹으면 좋냐고? 직선적이지 선생님은 2급 선전인데 성격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자축인 있고 토생극 무기토 있고 무기경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근데 그건 지나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계회로 와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네 자축인 자축인 있네 근육기인데 있네요 자축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부터 시작했네 이 사전 세자축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새가 무슨 새? 검은색 검은 동굴 검은 터널을 지나서 새 본문 맞이 있으니까 7.8기야 선생님 7.8기라고 어저간히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꼭 이뤄져 오뚜기 인생이에요 7.8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해 맞습니다 선생님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죠? 예 정신력이 엄청 강하고 7.8기 인물은 귀가 있어 간섭받기 싫어해요? 예 간섭받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이때부터 기사부터 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원에 따라서도 격이 바꿔진다니까 고정된 격은 없어요 기사로 안 가게 되면 축하 좀 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 축도 공역귀인으로 돼 있는데요 천일귀인 공역귀인 있어 여기가 나와 있으니까 나와있으니까 선생님 경자를 일관으로 2,30% 보면 회자축의 자는 도화살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미남을 좋아하잖아요 잘생겼나요? 회자축의 자는 도화니까 그렇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이건 이렇게 이실직구를 해야 돼 무인이 남편인데요 자하고 축에 계수랑 합의 돼 있거든요 그러네 무계합 저기 청간이 여기 무계합 있고 여기 무계합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부부 참을 거 아니야? 바람이 좀 피우겠는데 바람인가요? 재다시는 되지 않나? 바람하고는 전혀 거기다 입고 있겠다고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금이 있으니까 토생금 금생수로 가고 싶어겠지 토생금 토생금 금생수인데 그런데 화학 대원으로 화생토로 해주니까 무토가 근이 오잖아 여름은 무토 계절이잖아 남편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잘 나가고 기사대원부터 남편은 잘 나가 이제 바람을 피울 건가 봐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 전생하고 업보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어떤가? 제 전생하고 전생하고 4초로 가지고 그러니까 전생 전생인데 전생가 업보 전생은 전생은 을축이 을축이 전생이고 개가 전전생 겨울의 을축이잖아 동토 속에 핀 겨울의 인동초잖아 인동초 인동초 전생에 고생 엄청했네 눈물을 안 맞고 엄청 고생했잖아 견금 남편을 두드러 맞고 엄청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와서는 발복을 해서 잘 살게 돼 있네 그러니까 견생의 인동초로 살았으니까 현세에 와서도 7.8기 정신이 엄청 강화되고 볼 수 있지 오뚝 인생이야 뭐 넘어져도 금방 일어서고 그러잖아 맞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개의 를 안 보고 그냥 일간 자체를 보면 여기서 자는 한밤중이야 그렇죠 이건 자오가 상관 도화도 되잖아 이게 음이야 이 음은 여기서 음 이 음하고 다른 이 음을 써 이건 그늘 음인데 어둠 속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딱 개수는 되게 경자가 개수를 내놓으면 어둠 속에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약간 법을 무시하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개의로 와버렸으니까 개의로 와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수 상관에 가서 삐딱선을 타겠죠 수가 굉장히 흉작용 어디 저 그 이전에 어디 직장을 다녔어요 예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이요 같은 직장에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개혜라는 조직에서 일했잖아 네 자주 계속 개혜 국가조직 큰 조직 그 다음에는 을축에서 을축은 별 볼일 없잖아 그런데 이제 기사대원부터 개의로 온 거 처음에 경찰관 사표 썼어요 네 사표 썼습니다 경찰관을 계속 역학으로 왔네 사표 썼어 그러니까 제가 역학을 배웠다면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이 해수가 천문성 있잖아 천문성 천나 지망으로 쓸 때는 경찰관이고 천문성으로 쓸 때는 화린업은 역학인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쓴다 린을 선생님은 역학 하게 돼 있어 무토로 필요하고 열로 경자로 볼 때는 무토로 아주 중요 쓰잖아 그러니까 경찰에서 역학인의 길로 오게 돼 있어 사주 그럼 부진대원에 사표 썼어요 저 작년에 썼습니다 작년에 신축년에 네 부진대원 말 했어 신축년 보니까 전각기더라고요 어찌껄 했잖아 작년에 경자 경금이 시금공 어찌껄 하고 했잖아 선생님 선생님 제가 만약에 세훈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됐다고 보고 세훈에서 봤을 때 몇 년도에 작게라도 오픈할 수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그것까지는 좀 애매하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오픈해야지 내가 공부가 됐을 때 오픈해야지 선생님 공부한지 얼마나 됐어요 저 7개월 됐습니다 그런게 인찬이 진짜 삥아리잖아 삥아리 아직 눈물도 안 나올 때 10년 10년 해요 오픈할 수 있어요 한참 더 해야 돼 근데 상당히 대단하시네 걔로 보면 사오미가 제대로 오니까 돈은 벌고 싶겠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3년 지나서 3년 지나서 3년 정도 더 열심히 마시아 선생님은 머리가 있으니까 3년 정도 오면 어디간 사람을 따라 잡아 할 수 있어 선생님 이 경우도 추기 삼각관계와 자아와 연관 지어서 할 수가 있어요 추기 삼각관계도 되지 그러니까 자아와 비밀사가 있으니까 남편이 비밀사 연애 시절에 삼각관계 했던가 경찰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예 경찰 생활 얼마나 하셨냐고 아 11년 했습니다 오 결혼을 몇 살이 하셨어요 예 결혼 결혼 28 했어요 그러니까 정화 정화 관 들어올 때 했더라고요 제가 무관인데 정화 정관 들어올 때 경자를 기준으로 정관 들어올 때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은 화가 좋은 거예요 수가 좋은 거예요 화가 좋지 화가 좋지 왜냐하면 경자에서 벗어나서 기회로 왔기 때문에 제대원을 타고 있고 조우도 해결이 되고 좋아요 어설프게 경금이 신이 같으면 신자도 수로 가는 게 유 같으면 안 되잖아요 유시라면 일관대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사주가 어설프게 흘러가잖아 그래도 유시 같으면 화대우는 손님이 많고 관대우니까 괜찮은긴 한데 이 사료 자체로는 인시니까 개를 일관대행으로 쓰는 거예요 전부 수기로 다 뭉쳐버렸잖아 그래서 무터가 수를 잡아주고 인이 수기를 빼주니까 무인시는 잘 타고 났어 그러니까 무인이 남편이니까 남편도 있어 없어 남편도 있지 다른 분 질문하실 분 하시고 저기 선생님 연주가 상관인데도 상관에 무관의 상관인데도 국록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잘 안 맞다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얘기했어 그게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연주 상관에 국록 못 먹는데 안 맞더라고 국록 먹는 사람 많이냐 그래서 그거 내가 잘 안 써먹인다 그랬죠 옛날에 얘기했어 내가 연주 사용으로 하면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그쪽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회를 직장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연주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아까 7.8기 말씀하셨는데 그건 것 같아요 저 될 때까지 다른 길이 없어가지고 될 때까지 계속했거든요 상관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죠 끝까지 못 가고 그래서 그만뒀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표를 안 썼더라면 기사대원에 계회로 가기 때문에 사표를 안 쓰지 기사대원 되기 전에 그냥 써버린 거야 이거 그때는 그때는 경금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이 굉장히 강하잖아 상관 경고하는 게 불만이 있지 그런데 기사대원 오면 기회로 작년에 썼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금년 안 쓰지 선생님 제가 마음이 나중에 사표를 쓰기가 싫어가지고 사표를 쓰기 싫어졌다 계속 다니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빨리 사표를 썼습니다 그렇게 좀은 견뎠으면 안 쓰지 이제 근데 이 사주 되시는 분은 직장에서 또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계회에다가 추거래계 그렇죠 상관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우사람들한테 받아들었지 관생활하기 힘들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제에서 상관이 투출했고 상관성이 강하면은 우사람들한테 들이대서 승진이 어려우니까 결정직해라고 했어 맞아요 특히 왕지 상관 왕지 상관이잖아요 왕지 상관 굉장히 센 거야 자오미이고 왕지잖아 그래서 결정직해라고 했어 이게 제 생각일진 모르겠는데 윗분들한테 되게 예쁨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기사대원부터 경금이 수다검친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계회로 가는 거예요 이 대원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다검친되면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지는가? 경금이 이어보니까 엄마가 건강이 안좋아지겠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 건강 안좋아요? 네네 그렇게 되죠 경금이 이어보니까 감사합니다 또 질문 선생님 곰침내면 공부가 잘 안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인성이니까 근데 공부? 공부는 여기서 모터를 쓴다고 봐야 되겠어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사회 전이신 분 말씀하세요 아이사회 전이신 분이요 그럼 인성이 무터가 있어서 진급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진급은 뭐 한 것 같아요 적당히 아 네 여기 좌우충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좌우충 될 때 조심해야 될 거 그럼 선생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혈관 쪽에 부부쌈 해가 와도 못 견딜 것 같은데 화가 약 좌우충 되면 이 사주에서 화가 굉장히 없잖아요 약하니까 심혈관 심혈관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심혈관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남편도 남편도 경찰이라고 그랬죠? 네 남편이 지금 10년이네 경대원의 남편이 승진을 또 하게 되는데 총경 될 수도 있겠는데 본인이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신랑이 승진의 뜻이 없어가지고 경찰들은 경대원에 승진을 해 군인하고 경찰들은 일간하고 상관없이 경대원에 승진을 해 경대원에요? 군인하고 경찰은 일간하고 상관없이 경대원을 타면 꼭 승진을 합니다 경이란 글자 자체가 무관이라 그랬어요 세훈은 상관없어요? 경세훈이요? 1년이요? 세훈은 아니고 대훈에서 대훈에서만 그래요 선생님 경호 대훈의 무인의 인목이 화화가 강해지지 않을까요? 인호 같고 화화가 강해진다고 그러기엔 좀 볼 때 참관에 병장화가 있으면 혹은 모를까? 이 화화는 것은요 대훈이 여름이야 여름으로 해서 일단 조가 해결이 됐다 해오 추고 좌우 인호 막 가끔 대입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해갖고 사주가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 일단 나는 어디 왔어? 여름 왔어 한겨울이 3동지절이 찾아서 여름 오면 조우는 해결된 건데 조우가 해결되면 이 사주에서 전혀 조우가 안 된 사주 조우가 해결되는데 수가 강하잖아요 수가 강하면 녹는 거에 물이 녹아 여름에는 물이 녹으면서 범람을 해 그래서 수다로 간단 말이에요 이때 수다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수다가 안 돼 임묘진에는 임묘진은 수다가 안 돼 이때부터 수다가 되면 울목은 상관없어요 물이 많아도 옥자마가 물이 둥둥 떠다니는 풀이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울목 자체는 죽지는 않지만 울목은 어디로 가겠어 자녀잖아 자녀가 수다를 못 보내고 해외 수다로 어디 갔어 이거 유학 가겠지 기사 대원이 오면 자녀 하나는 유학 관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경금 금춤 되죠 엄마가 언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때 무통은 괜찮아요 무통은 큰 산이기 때문에 인을 가고 인이 물을 잡아주니까 단 울목하고 경금도 울목은 안 죽어 용꽃도 되고 옥자마도 되기 때문에 부평초도 되지만 일단은 이때 되면 자녀 하나는 유학할 확률이 있어 그다음에 경금 엄마가 위험한 거야 엄마가 엄마가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 선생님 선생님 값진년 좀 세운 한 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값진년 값진년 값목이 어디에서 인중에서 나오고 해중에서 내 마음자리에서 나왔죠 내가 을목을 쓰다가 값목이 나왔고 그때 상관을 쓰니까 일하고 싶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인중에서 나왔잖아 근데 진해와서 진해금은 축진파는 뭐예요 관이니까 이거는 갈등의 요소야 자진수 인진 큰 문제 없고 이때는 뭔가를 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집에 붙어있으면 우울증 걸리니까 지금 전업주부라고 했죠 네 일은 안 하더라도 운동을 한다든지 동네 몇 바퀴 돌아야 돼 네 누구 있잖아 탤런트 누구야 박영철인가 김영철인가 있잖아 네 동네 한 바퀴 선생님은 동네 열 바퀴를 해야 돼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네 그 프로 다른 프로 나와요 선생님 돈 열 바퀴 돌아야 돼 선생님 선생님 네 자녀 유학 말씀하셨는데 네 자녀 유학을 안 가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 을목은 아까 얘기했잖아 물이 많으면 절대 안 죽는 거예요 간목은 자빠서 물이 많으면 부목이 되기도 해요 개수가 많으면 썩어가고 그래서 간목이 개수가 많으면 썩어가기 때문에 간 경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임수가 많으면 부목이 되기도 떠돌이로 가는 거야 근데 을목은 상관이 없는 거야 물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살고 물이 없어도 사는 게 을목이야 근이 있어도 살고 근이 없어도 사는 게 을목이라니까 아 을목이잖아 시베리에서 꽁꽁 온 땅 선수하고 남국에도 있고 을목은 사하라 사막에도 을목은 있어 근데 간목은 사하라 사막에 있어? 없어 남국에 간목 있어요? 없어 그래서 을목은 어디서나 살지만 간목은 다르지 그래서 상관이 없다니까 을목은 그래도 수가 많으니까 얘가 우약한 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을축이 자녀가 경자하고 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나중에 관인데 관을 관 직장을 경자 직장을 쓴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렇게도 보고 그러나 여기서는 을축이 자녀죠 그렇죠 그 자녀의 사주를 보면 알기 때문에 이 자녀의 성품만 볼 수 있지 정관화가 합성 굉장히 원칙조자고 거짓이고 융통성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봐야지 그리고 축축을 따라서 거짓 세고 일동만 자녀 하나는 거짓 세고 굉장히 원리 원칙을 따지고 융통성이 없고 뭐 이런 식의 법대로 살고 그런 그러죠?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나 성품으로 봐야 돼 직장까지 할 건 아니다 직장까지 여기서 다 보고 성향까지 볼 수 있겠어? 그러한 성향만 보는 거야 성향 이 정도면 이 사주 풀이는 좀 다 됐죠?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